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3.15 이번 시즌이 시작되면서 탓지 페달티가 강화되는 바람에 삽튭 가기 예전보다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먹방과 룰 영상을 함께 올리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 쌈! 모! 오늘의 메뉴는 당연히 광고는 아닙니다 후참자레 디진다 핫치킨을 주문하였습니다 요청사항에 제발 뒤지게 해주세요 최대한 매운맛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비주얼은 지금 현재 일반 양념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메스 치킨 뭐 국물부터 원차 때리겠습니다 탑티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참자레 디진다 핫치킨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뜨거워 한번 뒤져볼까 가져와 추첨은 어떻게 하는거냐 추첨은 도대체 언제 하냐 이런 분들 많으신데 추첨은 제가 댓글에다가 답글을 남겨드립니다 답글을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치킨 기프티콘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아비코 카레 있죠 아비코 매운 카레 기급되는 것 같습니다 양념 좀 찍고 와 밑에 양념 깔려있는거 봐 미쳤다 이거 양념 푹 찍어서 진짜 지독하네 제가 장담하는데 각종 브랜드마다 매운 치킨 팔죠 상대도 안됩니다 땀나는거 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봐라 이거 가슴살인가 여러분들 이거 여기다 푹 찍어서 이거 봐봐 와 국물 겁나 많아요 양념 엄청 많이 주셨네 와 혈압 빡 올라가네 매우니까 자자 시작되었습니다 악사비 돌발 행동 이 소스에다가 밥을 비워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쌉단시타네 여러분들 어우 형녀다 여기다가 참기름 넣겠습니다 한 스푼만 넣을게요 양념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나 죽으라고 완성됐습니다 갑니다 하아 아 겁나요 어우 치킨무 리필 또 원샷 들어가야지 어우 시원해 어우 와 진짜 이전으로 매울 줄은 사다도 못했다 진짜 장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아비꼬 그때 그 카레보다 매워 확실히 매워요 아니 볼케이노 같은 건 잽도 안 돼 아 잠깐만 손이 안 가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 시바베 손이 안 가요 제가 이거 연속으로 세입 먹으면 평생 쌉티브만 보고 평생 쌉티브 좋아요와 댓글 달고 평생 쌉티브 구독 누른 채로 그렇게 가실 거죠? 그러실 거죠? 믿을게요 그렇지 요즘 소홀했죠? 연속 세입 들어가요 갑니다 3연속 가 자 형라도 한 번 더 가야지 평생 쌉티브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볼 거죠? 평생 쌉티브만 볼 거죠? 가족 친구 직장 상사 학교 선생님까지 모두 쌉티브를 추천하실 거죠? 그러실 거죠? 빨리 말씀을 하세요 빨리 나 매워 죽겠으니까 나 진짜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연속 세입 갑니다 세입이에요 연속으로 크게 아 왜 이렇게 무섭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쌉티브만 보고 쌉티브 쌉티브 흥보해주고 쌉티브 항상 좋아요와 댓글 달고 라고 했으니까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믿습니다 아 사장님 제법이네 난 이 정도로 만들려고 말이야 여러분들 자 마지막 한입 들어갑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매운 치킨인 후참잔의 디진다 핫치킨을 먹어보았습니다 사장님의 음무에 빠져 저 정의의 고독 원법론인 쌉이가 패배할 뻔하였으나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저 쌉이는 후참잔의 음모로부터 승리하고 말았다는 점 오늘도 정의의 고독 원법론의 쌉이의 완벽한 결의 다시 안 맵네 여전히 반갑다 이곳 429사 헌병대 중대장이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충분히 실력이 되던 서울대학교를 포기하고 협곡에서 4년 동안 실질적 챌린저로 카운트되었지만 전체 1등으로 마감을 했다 이제부터 나눔 최전방 부대 못지않은 군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안키지 않을 것이다 대답 겁먹지 말고 나와 일로 나와 형베베 어 맞았어 어 뼈 왔어요 형들 세모네이 치고 이거 옮겨놔 조이 너프해야돼 이거 그렇지 걸려들었어 이거 하스킹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 잘 숨어서야돼 이거 그렇지 이제 내 타임 형련아 겁나 때리는 타임 왜 심심하니까 여러분 다 여기까지 졸균형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 왔잖아 이거 형련아 거기다 갔다 이거 아 저거 저여지 홀딩하네 야 탈현병 있어 이거 어 형련아 마이벌 이 바지터 정글 아주 좋았다 정글 히타봉 준다 이어 신은툰 뭐야 이거 아 좀 적당히 하자 검은양 뭐하는거야 이거 아 장난치지 말고 형련아 어우 쌉사시 태어나온다 어우 뒤져 형련아 에이 리신 개왕그릇 더 갖고와 케이틀린 쌉사시 오 잠깐만요 킬 따라 한번 치뤄가자 이지리에 방침하고 있다 준비되어 있어 가라고 왔다 형련아 아님 도망가지 말고 그렇지 이어 신팔 잡으면 모두 깨갈게 따라온다 맞았습니다 또 따라 그렇지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데이의 방 넝하다 이거지 이거지 실패하게 여러분 과거 좋고 뛰어 킹쳐면 안돼 그렇지 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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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제이스 왔다 제이스 왔다 오 이지리얼 방침했다 여러분 이지리얼의 방침은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과정에도 과언이 아니고 시도 어 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데이 킹 따아 어우 진짜 알았는데 지금 궁기 확실이 없네 이모판 사모데이가 여길 막고있더던 넌 지나갈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사모임이냐 여러분들 죽여라 이거 왜 오메이치 엑스터를 걸어 이거 그렇지 넌 이미 합장에 빠졌지 왜 사모데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먹어 그렇지 어우 좋다 여러분들 용 안에 챙겨두는건 엄청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 조이가 다 된다 야 뒤로차 인생캠 다리 찢어 오우 그 다음에 뛰죠 이것이 바로 사모데이입니까 사모데이의 활약이 불을 뿌기 시작했으리라 엑닷 다리 찢어 궁기 확실이 없네 어우 형냐다 이거 말아 이거 내빼는거 믿을 수가 없는 나듭이었다 이거 그렇지 잘 깔았어 오우 좋다 뛰죠 형냐다 이것이 바로 사모데이 형냐다 이거지 뛰죠 형냐다 사모데이 시작됐습니다 사모데이스트 필 오우 얘집 또 시작했다 이거 폭격이 시작됐다 피해라 사모 아우 얘집 또 시작해 가려봐 사모데이 형냐 눈에 뵈는거 없어버리니 지금 어? 그렇지 굴소라 어우 좋다 여러분 사모데이 형냐 죽어 아바스라스 가스라 가야지 죽어 여긴 지옥이다 어서와라 나 죽어라 나 죽어라 그렇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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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 사모의 죽음은 계속된다 사모데이 불길의 병을 그날까지 말이나 너희의 나크로 죽어 형냐다 어우 좋다 너희의 나크로 이것이 바로 사모데이니 가즈아 사모데이니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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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다리를 치져라 어 됐을 때 바론 갔어요 지금 사모데이가 검사 한번 한다 어 안심하지 마라 타고라 지져 형냐다 사모데이니 띠라 약보지마라 타고라 그렇지 사모데이니 기적의 무빙을 보여줘야겠다 형냐다 디지턱 넣었지 잘했어 뭐 연구장님 오늘도 버섯국이냐고 겁나 먹어야지 우리 부대는 우리 부대는 365일 버섯볶음 버섯무침 버섯국이 나온다 알겠나 으이씨 형냐다 야씨 하루종일 뺏다고 잡혀오네 니가 주물력 900 사모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형냐다 어우 죽말없네 버섯으로 뒤적하네 야씨가 중대장님 어디로 갈까요 중대장님이라고 해라 중댐이 아니라 뭐 소양댐이냐 어우 사모데이 이거지 사모데이는 어딜 있고 어디도 술달온다 와우 제라스 느리네 여전히 나 이렇게 나대는걸 못찾는다는 마이소 어 제라스 온다 제라스 이쪽으로 온다 응 제라스 다가와 다가와 저 베이베 음망해 가자 티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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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 못하지 삼만사 걸리면 뭐야 이거 서비스가 티저 쌍 뭐 주물력 천백 가는거지 왜 심심하니까 아 가사랑 가야지 와 이게 안죽어 어 어 쌈부데이는 오늘도 태한민국을 지켜줬습니다 협곡을 지켜낸 쌈부데이 콜랭 콜랭 명예소환사 기대해볼만한데 어 명예소환사 콜랭 콜랭 종이님 미드차이 겁나 난거 괜찮 보라니 서울 명동 김규 야 리시 나한테 명예 안주고 나갔어 인게임에서는 내 똥꼬 헐게 빨더니 정작 인사평가에서는 나한테 명예를 안 줬어 쌈 뭐